입구는 중 연파람이 막힌다 입구는 중 보라구는 중 대단한 모습 요리한 나라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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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버스 타는 거 옆에서 아침밥을 만들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어우 더 미치겠다 티켓 받았는데 4시 반에 5시 15분으로 갔다 왔습니다 아, 어떻게 했었나? 몰라, 지연 됐나? 지금 제가 이러는 이유가 아시... 츄츄츄츄츄 다 느꼈어요 이거 엄청 큰 바퀴벌레 같아 바퀴벌레 너무 많아 여기 어떻게 할까? 너무 많아 음악보다 오셔렛? 응 너무 궁금하니까 막상에 정말 운동하는 것 같아 치킨을 가져와요 이게 모자야? 오디세스 아, 이게? 진짜? 진짜? 여기가 여기가 여기? 응 어디가 가야 돼? 그니까 계단이 없나? 계단이 없네 아니, 내가 건바탕을 했대 건바탕을 했대 운동이야, 운동 건바탕을 했대 입에 입에 입을 때 너무 잘생겼어 이런 거 있지? 편해, 편해, 편해 이렇게 해서 저희는 호치빈에서 무인회로 슬리핑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2시까지 세워먹고 지금 4시 버스를 타러 온 거라서 진짜 너무 피곤해 위에는 클럽처럼 아직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니 아직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니 왜 남자들은 여기 손에 손을 놓고 있는 거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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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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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e 사실 рынок 서비스 오하이 아야 Gold 도착 이제 이를 10분 정도 Venezuela 근데荷物降ろしてる 兄ーバイクだけ降ろしてる 出てきてしまってる 出てきてしまってる 尽きるの? 一人だけ降りるって 先ほど もういいねまぁ47kmってことのこと もう1号圧 Мы1号圧 もう死ぢう もう死ぢう 진짜 시장이야 진짜 칸관운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뭔가 히치하이크 같은 곳에 오면서 진짜 거의 우리가 버린 거 아니야? 지금 여기가 어디? 에? 자기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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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곳들도 있고 여기가 처음으로 다녀온 거 같아요 하다! 아! 현실에서 가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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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쿠키 오오! 여기다! 코하이 리소토 솔직히 생각하면 이대로 버스는 없었잖아 고기가 가난다 크흐 기히 아 근데 배고파 뭔가 사귀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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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의 콘셉트는 어떤가요? 농사기요 농사기요 엄청 커 민가의 중 안녕하세요 여름에 뇌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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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미안해 제가 호텔을 맞췄어요 지금 시간에 왔어요 진짜? 뭐하는 이름이 있어요? 포스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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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은 다음은 여기에서 포스늄 비슷해 생긴 것도 비슷해 웰턴 절슨인가 호니키 너무 좋다 호니키 미터 작은 논이 있었어요 베트남꺼의 더 작은 논이 있는데 만져볼래요? ㅋㅋㅋㅋㅋ 귀여운 카이르 아 이거 만들어라 아 이거 만들어라 아 이거 만들어라 아 이거 만들어라 소스 ㅋㅋㅋㅋ 최근에 자신이 부부인데 자신이 부부인데 자신이 부부인데 자신이 부부가 좋아서 소스 뭐하는지 소스 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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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가로 모시룸 파스타 진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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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배고팠어 이게 우리 해장이잖아 해장 근데 저는 맨날 이 모자 진짜 자연스러워 소스 이거 만들까? 어때? 고마워 내가 한 명 삶다 그리고 고마워 고마워 하하하 블랙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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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신가방 하하하 자연스러워 고마워 하하하 후추를 가져가서 하하하 너무 맛있어 하하하 오하라이 방송이야 하하 감자탕 하하하 여기가 너무 난국허시는 코코넛 석초나 제주도 그런 느낌 요즘 인스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торов 이런거 왜? 아니 저는 오히려 럭셔리한거 然後 다같은다고 이놈 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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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감사합니다! 아주 부드러워! 너 진짜 맑은거같아요! 브러크 페퍼가 끓여서 맑은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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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왜 그러는데? 또 압습니다 라고 하자 핫도그거같아요 핫도그거같아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핫도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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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소스는 何々かと思ったソーソーって言っちゃう 人と変わる ソーソー 何々かと思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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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リスン&リピート うーん 上かと思った ソーソー そんな感じ そんな感じ うーん ガンジャンかと思った ソーソー ちょっとこれゆえんほうにしようぜ ボタかと思った ゲームズナルメーカンっていう意味になった ベーカンという意味になった あさそれはベーコン的な ベーコンってすごく strutの油ナルメーカンがあるのに なりの眄い所で選ぶ头山を なるのに決している そうそう そんな気 experiences ああ。これとでもより お preserving ああ、じょっと ほんとイほの知らない てくれている おいでしょ 오,이거ől 보고 있어여... 아니, 진짜 속초 같은데? 아... 저거... 그리고 부딪혀줘, 90kg Desai 오... 나 Twin dare 오, 이거 밑에 봐 흐어어어 저기 저렇게ilateral 아니, 틀나리 아니, 지금야 problema 이제 노는 badges 아,코코너츠를 몰라 와 echt... 여왕 Gargis immobil 아 건가 신기한 교수인 badge 소리 있잖아요? 불쌍해! 코끼리 울어! 울어! 새겨겨! 아! 코끼리 봐봐! 와! 야생의 코끼리다! 신기키 교진은 소래잖아요? 소래가 아닌데? 그게? 사실 빛은 전 세계 어디다지? 이것도 태국에서 윤승혁이랑 같이 탔던거잖아 그리고 그네가 불쌍해! 그네가 불쌍해! 빛을 놀아 놀아볼게 은혜 오 가라야바이다 난 잠시 그와 잠시만요 치킨 오 아 엇 천만 흐 복 하 흐 흐 흐 흐 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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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메라 찍혔어? 잠깐만! 잠깐만! 와! 아니 대박! 뭐야! 그네가 뽑혔어! 와! 와! 진짜 말도 안돼! 와! 와! 혹시 여러분들은 호치민에 오는 사람 오! 새로운 스포츠입니다! 와! 진짜 옆에서 외국인이 빵 터지는 게 엄청 웃기네! 난 처음에 그네가 쓰러졌을 때 넘어진지도 몰랐어! 뭔가 감각이 나왔네! 정말! 이거 진짜 쇼크야! 아까의 코끼리도 오래되었을까? 오래되었을까? 그럼 이거 진짜 신객의 표정이잖아! 진짜 다 브레이크야! 네! 아니 진짜! 왜? 내가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 와! 여기서 어떻게 바다 수영을 하라는 거야!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 진짜? 수단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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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다브레이크한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무인애가 다브레이크하겠네! 무인애 시장한테서 나오겠네! 무인애 시장 자 이 공을 친다고 생각해봐! 이 공을 여기로 쳐보세요! 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한번 쳐봐! 자! 지금 디테일이 하나도 없죠! 보세요! 퇴를! 퇴를! 담배 피우는 것처럼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요! 서클! 오케이! 자! 색상가락이 이렇게 쫙 펴주고! 자! 지금 봐봐! 지금 이게 지금 뭐를 맞추고 있는 거야? 지금 얘가 원래 그리고 지금 여기 가운데로 맞춰야 되지 않겠어? 목이 있어! 아! 빨리! 자! 신호에다 ask's your child 우리가 이렇게 길지 않으면 아니! 아니... 자! 이 시루이 볼로 이 파프를 한번 넣어보세요 오라! 이거야? 봅시다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 봐봐 어딜 맞추려고 하냐 그럼 여기를 딱 조준하고 근데 여기가 스베라나인거 같아 스베라나인카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다레카같이 갔다 장갑 바로 다레카같이 갔다 장갑 왜 미치지까나 원래 미치지까나 왜인지 알아? 얘 두개 잡지 이거? 이거? 인자같이 좋아 좋아 힘을 줄 때 셋 셋 툭 셋 셋 툭 셋 셋 툭 오오! 오오! 다행히 못갔네 너무너무 곰짝해 너희는 바로 고친소 사과되시네 아 뭐 1개씩 남았지만 저게 절대 이거 있겠지 갑자기 툭 툭 툭 에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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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사마가 그렸다 찬스 와 빠지네 오! 오! 근데 진짜 이거 내가 막 했다네 툴스리 포 포켓도볼을 같이 마시타 포켓도볼을 같이 마시타 포켓도볼을 같이 마시타 벌리볼이 아니라 탁큐이 아니라 포켓도볼을 같이 마시타 포켓도볼을 같이 마시타 오! 맨 또 누나가 진짜 200여 오! 오! 아! 알라딘같아 알라딘같아 여기가 우리의 베또 사실 이게 좀 특별했었어요 그리고 레이스에서 한번 자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진짜 그렇게 아닌가? 네? 와 뭐야 뭐야 화장실이래? 샤워 일본에서 살고 있었는데 가장 큰 툴이래 진짜 와 진짜 우리가 간 숙소 중에 가장 특별하긴 하다 진짜 에이 가자 물 진짜 깨끗해요 물이 차가워 안 차가워 안 차가워 아 아 아 아 기분이 나니 정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진짜 깊다 여기 더 깊어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여긴 확실히 도시가 아니라서 오토바이가 많지는 않다 여기 비치는 진짜 비치다 잠깐만요 비치는 내가 왜 이러고 싶어 이거 추억 같은 거 타라 오늘 3일인데 진짜 에코어 넌신 메밀소바 여러분 아시지만 저희가 농축하고 얼마전에 메밀소바 광고를 찍었잖아요 이건 진짜 광고가 아니고 농담으로도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광고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들기름맛국수를 드리면 진짜 끝내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신기한 게 이 가로등이 그리고 저 모자다 어 그러게 여기 있다 진짜요? 스파 스파 오 무슨 타잔 사는 것 같지 않아? 우와 바나나다 와 웨이팅 진짜 분위기 쩜다 쩔어 마사지 하다니 스파 와 진짜 도끼도끼 오 그렇게 하지마 마사지 하러 가는데 그렇게 옥가상 비타이냐 하러 가나이데 우와 진짜 쩐다 에버랜드 같아 화장실 보자 화장실 와 진짜 정글에 온 것 같아 저 여기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스파지밥의 친구 어 뭐라? 집게사랑 아 집게사랑 아 집게사랑 그니까 칸이 사장님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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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이 어디에 될지도 모르는 것 같아 타이거 오 오 오 비치뷰가 다 있다 비치뷰 오 완전 바다 앞이어서 막 아니 잠깐만 비어사이공 그린이 12,000돈이면 600원 아니야? 12,000돈?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와 맥주 좋은다 좋아 회사 걸음하고 같이 먹으라는 건데 아 이것도 캠페 카리비 카리비 대박 처음 본 스타일이야 정말? 와 카리비에 너치가 있어 맛있겠다 좀 봐봐 사진 찍어봐 너무 맛있는데? 다시도 삼니? 이야 와 와 진카모 이렇게 많아? 우와 에? 야 봐 와 와 이거 뭐지 치즈소스인가 봐 오 오 와 아 미치겠다 미치겠네 이야 설마 아니 다 먹기엔 좀 미안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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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롱담아니 오 지금 크레이브가 없는데 베스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김경식이 으 아 아 이리 아 아 아 이거 입에 이거 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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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포치 이거 소스가 들어있어 오! 나사니? 맛있어 롯데맛에 왔습니다 행복해 바로 앞에 롯데리아 진짜 롯데리아다 입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롯데리아 지금의 기분은? 한국에서 계속 먹으려고 했다 치이니 너무 비싸고 5개씩 팔아 매일에 찍고 있었는데 고구마 같아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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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지? 여기가 좀 상했다고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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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